일단 여러분들 제가 올해는 축하 영상을 진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없었는데 내년에는요 10주년이니까 내년에 축하 영상 좀 준비하려고 올해는 사실 축하 영상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년에 10주년에는 좀 이제 좀 올라가는 날을 올라가는 해로 가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쉬는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소소하게 이렇게 또 사실 제가 항상 기념일날 축하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준비하고 좀 약간 시청자분들이랑 진지하게 이제 보내고 했는데 참 9주년이네요 벌써 초가 9개 숫자 9가 됐어요 숫자 9 이제 이게 내년이면 이제 10인데 내년에는 좀 여러가지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자 수도 좀 올리고 열심히 좀 하고 사실 지금 비록 그렇게 뭐 예전보다는 시청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소소하지만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케이크 준비했고 짱짱짝짝짝짝 짱짱 짱짱짱 짱짱 짱짱 짱 짱짱ч 좋가 드립니다 자 일단 들키고요 아우 만 Elsa 아 유 community bout that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고 2020년도인데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